별이 빛나는 청정지역 영천은 습기가 적고 일조량이 풍부하여 샤인머스켓 재배의 최상의 조건으로 유명합니다. 포도의 고장 영천에서 자란 명품 샤인머스켓으로 가을에는 포도 따기, 포도즙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으며 식품 사업으로는 국내 최초로 영천 샤인머스켓 빵을 개발하여 온라인 및 백화점, 대형마트, 지역관광지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 주신박 많이 찾아주세요. 농업회사 법인 주신박이